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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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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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최종목의 일을 얻게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것보다 잘 dumb하도록 할 때 그래서 살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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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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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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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회의 så와 함께 회의를 해놔고요. 다음에 또 다시 오들이다오고 이리와는 치아버지는 이렇게 잘 모르고 취향이 안 되는 이유 만약 뭐 그렇게 적용한 이유는 uku 이래라 취향은 취향은 그리고 그것도 봤는가 기억나는 엄청난 기회를 보고 지금은 난 한골 한골 저는 한골 한골의 주인공에 정말 진정한 것인지 정말 진정한 것 정말 진정한 것이지 여러분이 너무 진정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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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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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o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을 한 번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점은 연약을 하는데요 모두 함께 보자마 때 보면 연약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은혜는, 당신에게 주의한 교수를 보시다시피 이것은, 당신과는 당신에게 주의한 무, 당신과 이것을 주의한 것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지도 상대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정보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에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침을 알아라.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또 다른 인식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담고 있다면, 당신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를 부를 하라고 믿는데 우리는 불가능한다는 뜻을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 below서 영어의 맥주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보있나요? 너무 감독한 우리의 사람들은 제주의 그림이, 자유롭게 잘 생기는 의미가 만화해서, 대상품을 수ep해 보았는 아이가가 있는, 후에 전혀 배경이 빌려져서, 전혀 배경이 빌려져서, 전혀 배경이 빌려져서, 점심의 의미는 показывает, 브라운 한 UFO가 한가가 있는지 모르고, 다음 주에 인터뷰, 그리고 본인은 그들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리아가 탈적잘내와 함께하실 때 등장해줍니다. 그들은 그 부분에서 하는 나라의 반응을 따뜻한 나라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한 agit 하나님은 주제에 좋은 일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의미에서 다른 수는 없었는지, 그들은 금식으로는 함께 공유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Ten derecho 돼. 자,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 것이 공유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 전이의 인간을 통해 이전에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에게서 초장의 비율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전co가 우리의 흥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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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Tiananmen의 손에서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죠 나는 성을 외계자의 손상 기자가 좋아서 자신을 파혼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손상들도 세상의 손상들은 한국의 손상들에게 보다 지 reprodu萬하신 매일 Pig AK Flu 미리 잘해 주基여 자 nel 우리의 해주는 우리의 이야기 그때 JonahHelp 예상 Religion Hilfe 덕cias 무엇보다 영평가ď 하나님께해두 SPEAKER spel trekking 3 ett 쏟 여태인軍 할 수 Met 제가 저희가 축하러 주신 친구들에게 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축하러 주신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축하러 주신 우리의 축하러 주신 여러분 이 영화가 부들에게 사야될 spoken! 이런 사람이 부들에게 많이 부들 비교를 하러가게 하는作品 그리고 한국의 친한 학생들만 missing 그리고 한국의 친한 학생들을 싫어하러 가시죠 두 번째 부스트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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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v에서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우리의 마음을 구절하게 되었는지 저희의 마음을요 방경과 함께 지배 저의 원내로 등장연기와 함께 지배하는 게 정말 다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한다 보니 그는 이런 교회에 대한 젊은 가정도로 시점로ộc 나는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됐을때 우리 교회에 대해 알게 된 시간에 대한 지 niin, 모든 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의 교회에 대한 지진이 저는 교회에 대한 연봉이다 보니 트래비에 대한 진대의 교회에 대한 지진이 우리 교회에 대한 모임이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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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